안녕하세요. 나 옆에 잘 손이 벗겨야 돼. 옆에 잘 갈아 넣으셔가지고. 아, 아니요. 근데 이제 또 갈아야 돼서. 어제 또 복싱 다 붙였거든요? 요쪽에 살 붙이신 거죠, 여기? 네. 근데... 예쁜데요?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앞머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아, 괜찮은데요? 괜찮다고요? 아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나서 엠더로이드 목록을 싹 다시 훑고 왔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면은 약간 둘을 다 스쳐가지고 오 괜찮다 음 생일 느낌 이쁘셨다 음 크로콜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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